4.1불로 있는 비관은 나 괜찮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괜찮은데 걸으면 이렇게 늦은데 아빠는 뭐가 괜찮아 나이가 아닌데 그럼 국군들 경비 초서구 저기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생했네 이중철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 그래가지고 이게 똥통이야 이걸 내고 바닥에 갖다 버리고 다시 와서 저기다 밑에 놓는 거야 이게 모포 바닥에 길이 안 돼? 바닥에 놓은 바닥이 돼가지고 가만히 깔았어요 집 같은 거 깔고 가만히 깔고 거기다 담요도 담요도 빼고 고향성이 많이 나죠 지금 아마 지금 나이가 내리면 90대 오는데 고향성이 많이 나죠 몇 가만히 다니던 일 뭐 애들하고 남산에 가서 놀던 얘기 고위 잡던 일 걔를 고위라고 그러며 고위 잡던 일 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거기 가서 무슨 아우만 손으로 잡고요 그것도 망두리 낚시라고 있어요 소규라고 치고 이렇게 해갖고 낚시라고 망두리 낚시도 다니고 그랬어요 해주 성당 다니셨다면서요 네 그건 남산 쪽에 성당에 있었는데 벽돌집이거든요 빨간 벽돌집 한 성당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사시던 집은 해주 성당에서 가까웠나요? 가까워요 정리수반은 앞에요 기상조합 밑에가 우리 조회관집이 됐거든요 그것도 거기 서비스 공장했고 우리 삼촌이 서비스 공장도 오고 그랬거든요 남산 쪽에 가서 숨고 그랬어요 왜 숨으셨어요? 빨간놈들이 그냥 저 군대 잡아가려고도 그래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3학년 올라가면서 이민군대에 입대하게 됐어요 우리가 연천까지 나왔거든요 연천까지 나왔다가 그냥 총도 지금 못 받고 있다가 후퇴하면서 총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후퇴할 때 군복을 지급받았습니다 낮에는 공습 때문에 미군 공습 때문에 숨었다가 밤에만 이제 소대장님 야 너희들 일부 안 돼가시니까 너희들 집결지가 평양이니까 평양까지 와라 그러니까 황주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유엔군 들어올 때까지 처갓집에 있다가 유엔군 들어온 다음에 너희들 해소가 만들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숨었다가 황주에서 이제 오다가 재령시 잡혔으니까 그날만 안 잡혔으면 저 해소가 갔죠 재령시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인천 가가지고 인천에서 포로 수영에서 거제도 넘어와가지고 64 수영소에 있다가 91 수영소로 가가지고 91개 수영소가 한 3천 명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얼마큼 있었나요 3년이요 포로 수영소에도 3년 있었어요 네 50년에 포로 돼가지고 50년 3월 달에 포로 돼가지고 53년도 6월 18일에 아침 사벽두시에 철종을 뚫고 나완 거죠 20살에 이제 석방된 거죠 17살에 포로 돼가지고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 뭐 큰 고생은 않았어요 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도 댕기고요 또 가까이 어리기 때문에 영어 교육들도 좀 시키고 이랬거든요 수영소 안에서도 수영소 안에서도 북쪽에서 그때는 숙구를 좀 했는데요 수영소에서 배고를 조금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 힘들지 않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년간 저 미국인들이 농구 골도 주고 배고를 주고 그래가지고 수영소에서 운동 신경이 좀 있었어요 돼가지고 부대에서 차출돼가지고 배고 선수 12산 대표로 배고 선수 했습니다 철봉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봤어 백호대 소년단 이래가지고 미군들이 좋아지고 수영소 안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밥을 넉넉하게 줬다는 거잖아요 밥을 넉넉하게 줬다는 거잖아요 후라이팡에다 이제 받는 거죠 배식을 받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밥을 많이 줬어? 밥을 많이 줬어? 괜찮아요 밥을 뭐 저 무에다 뭐다 시레이션 꺼내서 그래가지고 국주국을 해서 국에다 밥 어떻게 줬어? 어르신이 포로생활 하셨었다네요 건강하시네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지금 89입니다 89 석방될 때 몇 세나 드셨어요? 석방할 때 저 20살에요 17살에 붙잡혔으니까 그럼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자원의사 가신 거예요? 자원의사 가셨던 거예요? 아니죠 학교에 갔다가 붙잡혀서 하는 거지 의용군으로 끌려갔지 그럼 나이가 그때 군대 가려고 하니까 안내수면 잘 17살에 잡혀가지고 20살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라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지 마산에서 철조망 뚫고서 나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군인들이 새벽 2시에 철조망 뚫고서 항공 폰업으로 6월 18일 날 굉장히 건강하시고 오래 살셔야겠어요 살펄고 식물은 아주 건강을 잘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기억해서 이렇게 백세는 충실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좋고